안녕하세요 장난과 황자입니다 저의 보물창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만난 보물은요 바로 트래스포머 보샨 에 나오는 썬더 크래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보물을 한번 꺼내볼까요? 보물을 꺼낼 때 도와줄 뚜뚜를 부를게요 뚜뚜 안녕 난 뚜뚜라고 해 반가워 오늘은 내 친구 썬더 크래커를 소개해줄게 썬더 크래커 웨이크 업 웨이크 업 썬더 크래커는 외국에서 왔어 그래서 영어로 얘기해 줘야 돼 그렇다고 내가 영어로 잘한다는 것 아니야 내 친구 쓰는 썬더 크래커는 아주 좋은 특징이 있지 바로 하늘 날 수 있다고 비행기로 변신할 수 있다 여기 이렇게 이렇게 비행기로 변신할 수도 있고 로봇에서 비행을 변신하고 게임도 할 수 있다고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까 여기 이렇게 투명한 집에 있구나 옆에도 투명했고 옆에도 투명하고 밑에는 투명하고 투명하고 해즈브로우라는 데서 2002년 10월에 만들었대 뒤에는 여러가지 친구도 있네 록다운 제트파이어 그리고 또 목을 문제로 했고 탑스피도 있네 가위바위보 하듯이 스워드 블레스터 펀치 이렇게 세 가지로 해가지고 다 열을 돌리면 다른 로봇하고 탁 박치게 해서 이길 수가 있대 그리고 한번 불치면 변신한다는 거야 음 그렇구나 자 그럼 한번 꺼내볼게 썬네 크래커 밖으로 나오자 컴온 컴온 아이 노우 마지막으로 정말로 정말로 콧념 동심 스틱 다시 자 이렇게 썬데 크래커는 나랑 키가 비슷해 아주 귀엽지 우리는 둘도 없는 친구라구 흐흐 자 그거는 안에 뭔가 있나 볼게 우리 썬더 크래커에 족본 가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고 써 있구나 썬더 크래커에 카드가 들어있어 체크카드 같은 건 아니고 봐봐 보샤카드네 보샤카드 스타트 스킨 모습이 있는데 100포인트야 또 100포인트 또 100포인트 또 100포인트 또 또 100포인트 그리고 여기에는 내 친구 썬더 크래커를 어떻게 하면은 더 같이 재미있게 놀 수 있을지 방법이 나와있어 또 100포인트 또 100포인트 또 100포인트 그쪽 전 stumbled 자 그러면은 한번 같이 현실 해볼게 썬 더 크래커 현신 예스 트위스트 트라인스폰 트위스트 컴플릿 아주 금방 변신하잖아 대단한데? 자 그러면 한번 움직여봐 아이고 이런 잘못 변신하잖아 다시 일단은 도와줄게 발부터 접고 팔 접고 그 다음에 해야지 땡큐 뚜뚜 좋아 다시 한번 해볼까? 우와 바퀴가 있어서 굴러갈 수 있구나 얏 어우 잘 굴러간다 와 진짜 전투기한테 혹시 너 그 F-22 전투기 랩터 아니니? I don't know 그렇구나 우와 잘 굴러가 자 그럼 지금부터 변신이다 썬더크래커 내가 도와줄게 변신 우와 우와 한벌변신했어 대단한데? 썬더크래커 그럼 가슴에 있는 문신을 보여줘 아 문신이래 미안해 문신양 있고 문양을 보여줘 여기 여기 우리가 블레스터잖아 블레스터 800이다 오오 그럼 한번 게임 해볼까? 친구를 불러올게 어 다른 보새 친구가 누가 있지? 옵티머스 프라임 옵티머스 프라임 아니 옵티머스 프라임이잖아 헬로 썬더크래커 어 옵티머스 프라임이다 엄청 멋있다 우와 키는 옵티머스 프라임이 더 크잖아 한번 변신해서 대결 한번 해봐 예스 여기있는거는 아무도 모르게 돌릴거야 자 지금부터 트랜스폼 에이구야 좋아 편시 완료 트랜스폼 자 대결이다 이야 지금부터 준비 시작 오오 누가 이겼을까 자 결과는 옵티머스 프라임 펀치 410점 오 역시 옵티머스 프라임이야 여기있는 썬더크래커는 펀치 255점 그럼 누가 이겼지? 바로 여긴 옵티머스 프라임의 승리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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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임 옵티머스 프라임 오 이런 괜찮아 다음에 또 재밌게 놀으면 되지 뭐 자 우리는 셋 다 같이 친구야 여러분 모두모두 안녕 바이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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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이것처럼 뚜뚜와 자 보셔 친구들을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? 재밌었나요? 저도 너무 재밌었는데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자 크 전 빠이바이 NEW 초초초초초초초초초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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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